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색소폰학교에서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해보신다면 또 제가 색소폰 연습책과 악보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교재와 악보즈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독학에 필요로 한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소폰 독학. 제가 강의로서 색소폰 레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강의 주제는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색소폰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가지 환경과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혼자서 조금 해보아야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색소폰의 정석은 6가지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마다 다 모범 연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의 정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책에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책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색소폰의 운지나 박제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내가 조금 스파르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 권은 2만원, 여섯 권은 1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섯 권을 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9만 5천원에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네이버랑 전광호 색소폰 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연락처로도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독학에 필요로 한 책은 또 뭐냐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입니다.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은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색소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연습을 조금 매일 해야 할까라고 했었을 때 필요로 한 책이 바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입니다.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은 롱톤 텅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싹 정리를 해놓은 그러한 책이거든요. 그 책은 1만 3천원 정도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책이 얇습니다. 하지만 알짜배기로 딱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루틴을 한 책으로 정리해서 넣어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다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이버랑 쿠팡, 전광호 색소폰 몰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독학할 때 꼭 필요로 한 책은 운지법 책입니다. 내가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아, 내가 어떤 운지를 어떻게 눌러야 되지? 어, 갑자기 라샵, 갑자기 레샵 대체 운지를 어떤 걸 눌러야 되지? 갑자기 사목탑 레샵을 어떻게 눌러야 되지? 이거를 갑자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혹시나 물어봤을 때 조금 미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소폰 운지법이라고 해서 섹소폰의 모든 운지를 한 책으로 딱 묶어놓은 아주 얇은 섹소폰 책이 있습니다. 운지마다 제가 다 강의로 또 찍어놨고 그 다음에 운지표로도 만들어놨고 음표로도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지를 이렇게 어떻게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책을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이랑 네이버, 정광호 섹소폰, 몰 다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출시가 돼서 정광호 섹소폰, 몰에서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섹소폰 튜터입니다. 이 책은 약 10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섹소폰 튜터에 지금 현재 수천 거의 억가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교육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섹소폰 학교 모든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저도 정말 열정을 갈아가지고 그 책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섹소폰 튜터라는 책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 책당 30개의 레벨이 들어가져 있고요. 각 레벨마다 모범 연주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공부할 수가 있고요. 각 권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서 나한테 해당되는 교제를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책은 한 10권 정도 원고는 지금 약 20권 정도가 넘게 나왔지만 현재 출시된 책은 약 10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시로 정광호 섹소폰 몰고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은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을 직접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책을 구매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마다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생긴 책인지 또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섹소폰 튜터라는 교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저희가 다 창작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순수 저희의 저작권이고 그리고 제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직접 제작하고 직접 유통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요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되실 거라고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한 권당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정광호 섹소폰 몰이나 쿠팡 네이버에다가 주문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